자 다음 20화로 넘어가기전에 서브오더가 아니라 팩토리 택 파스터마이저 하고 가겠습니다 와 이거 솔직히 3개 다 개꿀이거든요 이게 맵 출격시 모든 아군 파일럿이 SP가 절반밖에 안되요 그래서 막 70이면 35 뭐 이렇게 밖에 안되고 한 턴에 5씩 차 SP 쓸 때 되게 답답할 수도 있단 말이야 답답하게 늦게 지구요 그리고 엑스트라 카운트도 모두 플러스 1이면 더블 액션 멀티 액션 그걸 더 빨리 쓸 수 있고 기력 플러스 10대는 건 그니까 SP는 보조 텐션은 스피드랑 기세 기력은 포스는 공격인데 아 네 남자는 닥치고 공격이지 내가 뭘 고민하냐 어 눈 떴어 부끄러워하네 택 커스터마이저 끝났습니다 더 없네요 이제 하하 어쨌든 행복해졌어요 저는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화성 메가노이드 기지 어 오랜만에 화성이네 기지 autant 취án의 poly이 exhilarating 너무 하지만 어차피 저거 휴대전화 슬슬.. 배가 좀 고픈데? 슬슬.. 슬슬.. 아멘 20화 아니면 21화 쯤에 야마토 다시 탈환할 것 같은데 탈환 성공할 것 같은데 님이 오랜만에 본다야 단birds 미토 이새끼 20화 아마테라스 공방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대게 많아보이는데 얼마 안된다? 니네 그게 풀 전력이냐? 괜찮겠어? 이 새끼 왜 자꾸 앞에 나와있어? 이해 안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덜 데려가 나가면 왠지 손해보는 기분이란 말이야. 되게 찝찝하네. 오랜만에 예쁜 언니들 데려 나갑시다. 소스케 데려 나갈까? 이렇게만 내려가. 재탄? 루? 아니야. 너 데려 나갈 바야. 주도는 얘. 터치. 해 낼 수 있을까요. 김비빔디? 저기에 건담 캐릭터 있다 자 누군가 분명 있는 것 같아 건담 파일럿 샤아나 암으로 같은 애들 카미유라던가 아 유니콘 건담인가 누굴까 호다이가 목표 포인트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적을 격쳤는데 미쳤냐 시작해 보겠습니다 4 턴 안에 목표 지점에 가야 되고요 모든 적을 잡아야 돼 sr 조건이 괜찮아 얘 장갑치 되게 낮아 거미형 로버 마이티 슬라이터 저기 총 몇명이야 체크해두면 나쁘지 않지 23개요 자 보자 오랜만에 연출 좀 이렇게 싹싹 보면서 합시다 3 이 아 러쉬가 나인다 요 이 아 러쉬가 나인다 요 으 으 으 아냐아냐 거기까지 달려가지마 너 뒤진다 그러다가 아 이쪽 전력 오른쪽 윙이 좀 약한데? 아 아니네 아니 실현을 했네요 마징가랑 더불호가 있는데 약하다 그랬어 내가 멍청한 녀석 그룬거스토도 오른쪽에 있었네요 괜찮아요 할만해 끝까지 가지마 갑시다 다음 페이지 그레이트 타이푼 오오 그러게요 태치야 선생님 스무스하게 잘 피하시네 역시 장갑치가 낮으니까 상대방이 너무 턱밤이다 너무 턱밤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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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베리 어색해 됐지 야 닥치고 너 빨리 가봐 빨리 가봐 빨리 애기 오오 판사웨이 사람부실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기력 높으니까 오랜만에 아가씨 한 번 봅시다 약간 무서운 아가씨 쟤 눈이 무서워 나는 얘 눈이 좀 무서워 다른 애들은 모르겠는데 얘는 눈이 조금 어? 크리 오 BB 한 장 작은 거인? 잠깐만요 이건 뭐야? 기체 사이즈 S 이하의 아고니 유닛이 기체 사이즈 기체 사이즈 라지 이상의 정유닛을 격추 아니야 더불어 지금은 그럴 때 맞아 몸버 크래쉬 가자 전력을 다하는 게 좋지 너는 좀 약하니까 나 이 필살기 연출 거였나? 상당한데요 그래도 야 주도 너도 뭐 하나 해야지 여기 콕밥들 있는데 여기 잡자 우리 저런 거 야 자꾸 넘어가자 와 유튜브 조회수 막 이거 슈그때 94회 찍고 찍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연출 때문에 저작권 보호 걸려가지고 수익 창출을 못해 짜증나다 진짜 이 빡침을 니네한테 풀어준대 손을 살짝 줄여놓을까 또? 시끄러울텐데 이거 봐 줄여놔도 커 얘는 이상하게 커 브레이크 사망대사 아니냐? 거의? 사망플래가 아니야? 설마 웡큐나겠어? 아니지 무섭게 베리어도 있는데 사망플래 맞았네 수류가 죽어버렸네 마징가 당신은 대체 기력 132밖에 안되는데 너란.. 너란 새끼는 진짜 대체 뭐하는 새끼냐 이제 료마 성님 좀 나가서 어 뭐야 야 전황 되게 좋은데 왜 그래 아니야 전황 되게 좋았다니까 왜 누구나오는데 게임을 슈그더를 지금 되게 오래하고 있다 보니까 또 보라 색깔 보고 어! 이랬네 뭐야? 아 점퍼 아 이 새끼 점퍼지 어? 철벽 걸었어 야 누가 니맘대로 그딴 데 들어가서 혼자 자살 만나면 2% 3% 2% 1% 2% 3% 2% 많아야 되는데 1% 2% 2% 2% 2% 히트 듣자 히트 히트다 히트 기타가 작아노다! 용서하시해! 겟타! 비이브! 겟타성님 자비가 없어요 아 내가 규모기 늘었구나 미안하다 얘들아 앙쥬 너도 뭐하나 해야지 그치 동결불릭 갈래? 쌩가 한번 봐야지 야 근데 니 남자친구는 왜 안 나오냐 니 남자친구는 로봇 안타? 깜짝이야 어 그럴 수 있어 빵빵빵 잘 피는데 너 아까 웃음거리 충분히 됐어 인마 아닐 척하잖아 어디 구라를 치고 있어 그치 야 너 대체 야망 뭐냐 그 궁금하다 이거 먼저 야 너 대체 야망 뭐냐 그 나의 뜻은 나의 뜻은 없네 그치 하나다 죽는다 아저씨 어? 잡켓는데 저거? 아이 다행이네 놀랄다 야 아 이렇게 배리어 있잖아 센걸로 잡아 배리어가 데미지 천 이하를 무효하던가 그래가지고 아니 천까지 무시하던가 천을 그냥 일정량 때리면 공격 공격 기력 풀 많네요 야 무쌍해버려 나의 편하고 좋지 뭐야 사거리 되게 기네 야 나도 있거든 사거리 긴 거 이색끼야 야 맞아 안경 못할 줄 알았지 그 왼쪽에서 때리면 아 다행이다 그건 좀 가기 안 좋았어 모든 적을 격주잖아 아 이게 끝이야? 아헤이 게타 스트라이크 한번 봐야 되는데 가속이 없네 기백 누가 갖고 있... 아 너냐? 왜 가속을 걸어드립니다 이런 거 없냐 잡을라나? 로마 성님 흔들 수도 있는데 이거? 로마 성님 로마 성님 딜은 데미지는? 아 로마 성님이라지 실망시키는 법이 없어요 미안 음악 더 들어야 돼 슬라이스 만성 나이스 잘했어 박수 짝짝짝 세놈 남았는데 아 네놈 남았네요 가속 있냐? 가속 아직도 전보트 마이트라인 블랙사람나 전보트 푸아하 내 손 새끄래 부담웃 ANYBODY 내 반 누굴줄까? Far 히치하다가 어차피 알아서 다 채울꺼야 나 핫살비니 애정으로 가자 끝까지 모르겠다 난 이제 그냥 3건담 끝까지 가자 어? 공격되네? 공격되는게 돼야? 야 한 믿어봐도 돼? 비비안? 크리 띄워주면 잡을 수 있을거야 네가 잡고나서 밥먹으러 가자 비비안 잡자? 미안하다 무리한 부탁해서 미안 야 네가 뒷처리해라 그것도 안다? 무능한 새끼들이 제이제 그만줘도 된단 말이야 주인공 필요할때만 줘도 돼 저정도 밥은 다른애들 주면 된다고 왜이렇게 애매하냐 다 나머지가 갈수있어? 어? 되네? 두 놈 남았는데 아 2번 토대 끝낼 수 있었는데 아깝네 너 왜 가속이 없냐 임마 아 갈수없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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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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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다른 놈한테 죽으러 가네? 고맙다 고맙다 나이스 들어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 나오라 해 에이 고작 8채? 호라 그래 누구신데요? 아 나데시코 어? 함장님 맵병기 쓰시려고 그래요 설마? 에이 설마 너무 잔인하시지 그건 함장님 이거 맵병기 쓰시는 거 같은데? 네? 원 투 쓰리 뭐야? 핵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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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싱.. 기대했잖아. 누구 나오는지 숨죽이고 기다렸다. 아..아무로짱. 아모로님 몸 한번 풀까요? 아유 오시던가 마시던가 야마토네 아 재밌네 이제 원래 재밌었지만 할만할수록 재밌어진다 아 사이코 프레임 아모로 목소리 들으러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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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리 유닛 어 수리 백 백레인 미쳐버리겠네 그 배가 2배 아니냐? 클립 개발 멈춤 그럴 수 없죠 수리 한번 쓸게요 그렇게 아껴봤자 악기똥! 악기다 똥돼 한번 더 보자 이쁜이 왜냐면 이쁜이들은 평소에 쓸 일이 없잖아 이럴 때나 쓰니 이 게임을 잡을 때, 고! 한 번에. 한 번에. 어 잡았네? 아이씨 핸드폰 번호사야 너 그만 싸워 너 몇 채야 벌써 서른아홉 채요? 미친새끼 이 새끼 완전 주력으로 계속 활동하다 보니까 겁나 많이 잡았는데 야 너 에이스 뛰어라 그냥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인상 수부기만 더 모수면 돼 앞으로 쟤 묘하게 쎄다 아닌가 맨날 기력 풀상태로 나오고 그래서 그런가 아직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는 근데 내 기억엔 노크온이 옛날엔 초장거리 기술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많이 너프로 먹은 건가 지금 되게 초장거리 많았던 것 같은데 좀 있다 괜찮아요 침 침 침 침 침 침 죄송합니다. 집에 누가 온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눈 두드리는 소리 들린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봐요. 썬어택! 다이탄3! 야, 데미지 방금 몇 등거냐? 만 몇 천 뜨지 않았냐? 얘는 정신이 나갔나봐. 아니, 기력이 풀 상태인 거 인정해. 감안해. 근데? 이게 1강이란 말이야. 베리어 관통에 장갑지 낮은 애를 때려서 그런가? 그렇게까지 낮은 것도 아닌데? 납득이 안 가는 데미지를 보여주니까 지금 어안이 약간 벙벙하네요. 하아... 저게 나올 수 있는데, 이제야? 넌 누구냐? 아, 마이트가이냐? 미안하다, 마이트가이. 너 계속 겉절이 된다, 야. 아, 씨... 오우, 얘도 만천 떴어. 다들... 어마어마하게 세신데? 아, 봅시다. 오랜만에. 웅... 거긴히 설치하는데도 아, 빨리 진 게타 타고 싶다, 이제. 한 대 두 대, 한 대 두 대. 아 역시 요마 성님이야 자비가 없죠 괜찮아요 성님은 좀 천천히 성장하셔도 돼요 어 너 이거 절대 안 봐 이거 보면 또 수익 창출 못 한다고 어? 쟤 딘도 얕아? 오드일 같은 사람 수리! 야 잡아 그래 그거 19채만 더 잡으면 이게 에이스야 18채 남았네 이제 미리 다 키워놓을 걸 그랬나? 에이스 찍기 정말 쉽네요 어 비비안 어떻게 할래? 붕붕마라 쓸래? 아니면 동결불린 너도 쓸래? 동결불린 쓰자 동결불린 쓰자 흠 넘어가 희비안 너 지지배야 너 아 쟤 눈이 아 눈깔이 진짜 나만 무서운가? 나만 무서운가? 아이 어? 얘 쎄다 이쁘나 어 자동으로 부금 바꿔주려고 고맙다 빠르게 먹시다 이거네 준비하자 아 연출봐 스파은 마르게 어? 14,000 쟤는 장가치가 확실히 약하구나 빠르게 먹으면 이걸로 잡을 수 있어? 이걸로 잡을 수 있어? 확실해? 야! 이새끼야 아이 뭐하.. 뭐하지 하는거지? 괜찮아 니가 알아서 처리할거야 그치? 이새끼야 mate 겨울 그치? 너밖에 없지? 무슨 준비를 도착할거야 띄우 생각나게 도착 턴 으흐흐흐흠 남은거 있냐? 너밖에 없지 어? 아 멀티엑션 안켰어 사실 다 계산대로 개타로 마무리 지으려고 원래 당연히 계산한거죠 이거 아까 전화왔던 번호 내가 번호 하나 걸쳤네 이상해서 안 뜨는 번호네 무시지 도대체 무시 떴네 무시 떴네 엥간이 고민해 이 새끼야 아 순간 짜증이 확 끝났어 뉴건담의 사용된 사이퍼 트레임은 인간의 감흥파를 중독하는 것과 있다고? 클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주 루트 빨리 해보고 싶네 이거 두번 다시 할 일 없고요 일단 스토리 보고 갑시다 희라타 주게장과 교섭이 필요하다 자료로 이제 슬슬 커스터바이즈 다 끝났으니까 스킬을 배워도 될 것 같은데요 될 것 같은데 이동력은 안나오냐? 내 기억 밖에 없나? 너는 몇 칸이냐? 대관장 6칸 마이트가 있는 7칸 6칸 안 키우는구나 6칸 6칸 7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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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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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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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1 9 10 10 11 11 11 이런 슬프구만 많이 슬프네요 내조는 반영했고 하치 달아줄게 있나 보조 EOS 운동상 20이네요 조준식 10짜리도 있고 아 맞어 이거 안달아줬네 유건담 저 유건담도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아 탄수네 아 얘 비세이브 달아줘야되는데 탄수 추가되는거 이거 달아주긴 아까워 운동성 올립시다 조준식 올릴까? 명북률 몇인데 여름끼 넘네 필요없어 헌터 아 그래 얘 EM 많이 필요해 많이 필요해 더불어는 많이 필요합니다 조준치 조준치 낮은 애 누구있지? 주력중에 개타성님 드립게 높으시네요 마징가 마징가다 어 어 어 어 시발 방어로 방어로 버릴까? 그럴 수는 없죠 하아 쟤도 적어버릴건 아닌거 같아 그룬거스트 주력까진 아냐 아 땡방용이지 정말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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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겠다 고민해봤자 보시는 분들만 짜증낼거야 너 아 그래 너 낮은거 같아 그냥 낮은거 같아 가자 출발 하아 하아 이렇게 해서 20화 아마테라스 궁방전 끝났습니다 orf 음 음 음 음 감사합니다.